안녕하세요 해그룹TV입니다. 목소리가 돌아온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오랜 만이지요. 계속 조금 하려고 했는데도 목소리가 안되서 안되겠더라구요. 빌리지치퍼노스요. 그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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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반도너하고 바론하고 요거는 경홍이구요. 요거는 아 바이젠나 한번 보세요 한번 갔다가 지금 제가 이게 병을 갔다가 안 잘라줘서 이게 완전히 상해서요. 내가 아픈데 이걸 잘라주나 싶더라구요. 잘라줄게요. 어 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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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대를 잘라줄 때는요. 바짝 잘라주세요. 이게 보면은 화보 같은거 이제 나중에 잘라줬을 때 물기가 이렇게 고이고 이렇게 같으면 요런거 해주시구요. 하와이언스타 예 옐로우 저 옐로우스타 옐로우 두개는 반매되었구요. 예 요게 음 요거는 로렛마니아 요거는 실로리아나 요거는 예예예 한번 보세요. 요것도 한번 보세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덴드로비움 예 크리스탈 차이나드림 요거는 어 기간테아 요거는 오렌지하고요. 요거는 스팟하고요. 요거는 언박싱도 못하고 풍란을 풍란 비슷하게 해서 홍란이라고 해서 이걸 가져왔거든요. 근데 홍란이지만 좀 뭔지 좀 지켜봐야될 때 하이그러실러스인지 요거 그 아시죠? 여러분 호접란중에 그 NW NW 저거 저거 류하이트 그니까 그 변이에요. 뉴하이트가 하얀색이 더 많은데 요거는 변이 이렇게 다 보내고 잘못된 애들 그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것도 겨우 이렇게 두 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요기가 잘라져서 곁대가 안 나와가지고 두 개 두 대가 되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서꿈길 여기는 그린이요. 여러분들 그린 다 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잠깐 말씀드릴게요. 아직도 목소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. 저는 처음에 옛날에 와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보름 목소리 안 나왔었죠.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그러니까 참 갑갑해서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소식 전하겠습니다. 조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다음에 잘 뵙겠습니다. 그렇게 너무 기다려주시고 이래서 나름 또 그냥 목소리 들려드렸으니까 다음에 아무것도 전혀 보던가 다시 한 번씩 봐주세요. 예 예 저는 이 겨울에 이렇게 찬화드림이 피고 예 예 어 진짜 이거 옛날에 진짜 두가닥이 10만원씩 하던 거예요. 어 그때 그런 생각하면 참 힘들어 저 지금은 많이 나왔으니까 좋아졌죠. 그게 지금 이제 예 월요일부터는 출근할 거예요. 네 이상 해결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